올해 부동산 시장 이슈 중 하나는 사라진 35층 룰입니다. 10년 가까이 한강변 재건축 핵심 규제로 꼽혔던 35층 룰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박상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5층 룰은 2014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나온 2030 서울플레는 3종 일반 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층 수를 35층 이하, 한강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왜 35층이었을까? 이는 서울 시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주요 산과 구름을 볼 수 있는 높이라는 건데 실제 35층은 100에서 120m에 달해 종로구와 성북구 경계에 위치한 낙상과 높이가 비슷합니다.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고 주변 경광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35층 룰은 재건축 시장의 대표적 규제로 인식됐습니다. 한강변이라고 해서 그걸 규제하는 걸 풀어주면 굉장히 쾌적하게 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조합원 분담금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35층 룰에 변화가 생긴 건 오세훈 시장의 복귀부터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최종 통과하면서 35층 룰은 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미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대치미도는 신속통화 기획을 통해 각각 65층, 50층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대치음마, 잠실주공 5단지, 이촌동 한강맨션, 반포주공 등 서울 주요 단지들이 앞다퉈 초고층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초고층 개발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다 층수를 올릴수록 공사비가 크게 올라가고 공공기여 등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공공기여분에 대한 조합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고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시장 분위기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붙잡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풀린 35층룰이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